맛있어? 맛있어? 맛 어때? 맛있어 이게 최고지! 오늘? 이 비싼게 나왔다고? 아니 누가 준거야? 엄마가 샀지 비싼걸? 야 엄마도 비싼건 사먹은금 할수있지 근데 얼마있어? 저번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용돈 받은거 그거 기대하고 사고있어 그거 쓰면 되지 엄마 먹을게 맛있어? 잠깐만 아니야 왜? 안에 뭐야? 키? 나는 엄마하기 싫어 내가 엄마야 나는 이제 엄마하기 싫어 내가 알겠다 이제 내가 엄마하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 내가 알기 싫어 볼게요 왜 맛있잖아 별로야? 응 근데 약간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긴하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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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갈라고 하네? 그럼 2층에 가려지! 간거야! 니 쓰러진 너같아! 호랑이 잡을래요 빨리요! 이제 제껍니다!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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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먹어도 돼요? 초콜릿 먹어도 돼요? 초콜릿 먹어도 돼요? 어? 너 어떻게 고장했어? 엄마 초콜릿! 엄마 초콜릿! 엄마 초콜릿 먹으려고 충전할지! 응! 같이 먹자 우리! 응! 빨리 먹고 먹어! 호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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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요 맛이야? 이거야? 응! 아까! 이 껍질을 먹었어! 잘했어! 원래 그렇게 먹는거야! 원래 먹는거야! 그렇게 껍질! 귤 껍질? 어! 아니 아니! 귤 껍질 아니야! 하얀색 있잖아! 귤에! 하얀색 말고! 응! 그 전에 껍질 먹었다 그렇게 해서! 아니야! 하얀색이 껍질을 하라고! 응! 아니야! 봤어! 엄마가 껍질 까져주잖아! 언니 말이 말이야! 그래? 응! 진짜 껍질 먹었다고? 진짜 남았어! 엄마가 다 까지 않았어! 아 그래? 덜 까진거? 먹어도 돼! 응! 그거 먹었어! 응! 먹어도 돼! 덜 까진거 먹어도 돼! 왜? 한 번 먹었어! 강한 맛이! 삼콘과 렌태를... 파김치? 응! 오! 그거 초콜릿하고 오는데! 응! 건강한 거 하니까 꼭 먹어야지! 응! 왜? 응! 배고 싶어! 왜? 한 번 먹었잖아! 뜨거워! 뭐라고? 왜? 하지 마! 냄빵! 뜨거워! 뜨거워! 만지지마! 만질께! 아! 알겠어! 만질게! 쫀벅지! 쫀벅지! 둘! 이거 쫀먹으면 돼! 이거 쌀밥 하나 먹어볼게! 야, 너 이렇게 밥 먹을 거면서 왜 또 짜파게든 아까 끌어들어가는 거야. 까르라고 먹으니 맛있네. 까르기만 먹을 거야, 난 그래도. 엄마가 지금, 너 왜 딘 찾아가고 올라가서 가져주지 않아? 어? 몰라. 침, 엄마 침. 어. 엄마 마음이 빼앗아 보여. 엄마 침 몰라. 엄마, 쌀밥 하려고 있어? 어, 쌀밥. 엄마 꺼면 예쁘다. 너 그렇다면 밥 차림해서 짜파게든 같이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해야지. 뭐야, 남의 거를. 딸기야, 보고 싶었어. 딸기야, 넌 근데 어디 갔다 온 거야? 캠핑 갔다 왔어? 나 빼고. 딸기. 딸기. 혼나. 하겠어. 그렇게 한 다음에 잡아먹는 거야? 딸기를.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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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볼떡이. 어? 볼떡이. 볼떡이. 볼떡이요? 짱이요? 짱이요? 딸이요? 똥이요? 우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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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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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리. 따. 빨리 들어봐. 빨리 그 가사를 불러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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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쌀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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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